아줌마, 아줌마 응답하세요, 오바. 설마 그새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시겠죠, 오바? 내일 촬영 때문에 바쁘니까 지금 갑을 해드릴게요. 뒷마당으로 오세요, 오바. 네, 냉큼 가겠으니 기다리셔요, 오바. 동철이 너 맞살해. 이걸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자. 고맙다. 나 영화 볼 건데 같이 볼래? 그래, 같이 보지 뭐. 이거 또 한 잔 마셔라. 고맙다. 근데 무슨 영화야? 있어. 내가 즐겨보는 명작. 집이 좀 덥지? 야! 진짜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나 혼자 쪽팔릴 순 없지. 지금 뭐가 쪽팔려? 네 소원 헛다리 짚은 거 봐라. 너 헛다리 짚은 거야. 뭐야? 야, 헛다리가 안다리가 빨리 내놔. 야, 그러지 말고 봐봐. 진짜 웃겨. 야, 보면 볼수록 웃긴 나니까. 야, 너 정말 연기 리얼해. 야, 나보다 낫더라, 홍서니. 봐봐. 너 잘했자. 그래. 봐라 봐, 까지 거. 이왕이 저지른 거면 어쩌겠냐?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. 그래. 내가 연기했지만 진짜 잘한다, 야. 어? 극장에 안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. 좋다. 말라, 씨. 진짜 웃기다. 야, 그리고 찍기도 잘 찍었네. 야, 진짜 웃기지? 야, 너는 웃기지? 야, 저 표정 좀 봐. 진짜. 야. 단 한 번만 허락할게. 응? 나를 사. 너, 너, 너 뭐 하라고? 야, 야, 지금부터 이제 크루즈업 시작이다. 잠깐만. 진짜. 야,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지. 너 왜 그래? 우는 거야? 에이, 잘 맞히는 거지? 선희야. 정말 주책이다. 장동철. 정말 너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니? 잘 쓸게. 눈물 그치고 봐.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그치냐. 아, 누가 주관없어. 들어가봐. 무릎이 좋아.